그리찬 손담비와 이교에게 사랑 이야기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다 사랑이란 소설과 서머셋몸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교 감독 손담비와 10년 친구 교재 3개월 이교육 손담비와 10회 인정 후 축하해 주셔서 감사 10회 손담비 이교육 럽스타그램 시작 결혼은 아직 배우자 기도하던 손담비 이교육은 완벽한 이상형 그리찬 가수 겸 배우 손담비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수 손담비가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교육과 열혜 후 쏟아지는 축하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럽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손담비는 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트리 도착이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옆 손담비 반려묘도 시선을 끌었죠 손담비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전했으며 이교육 역시 같은 시간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손담비 거실에 있는 트리 사진을 올렸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손담비와 이교육은 2011년 5월 SBS 예능 키스 앤 크라이에도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연락하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2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담비는 올 초부터 이교육과 열혜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계기로 친분이 생겼고 이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올 초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 골프라는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열혜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으며 지인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려진 사이입니다 손담비는 2007년 데뷔고 크라이 아이로 데뷔 미쳤어 토요일 밤에 등의 히트곡을 불렀는데요 2009년 배우로 전향 드라마 드림을 시작으로 빛과 그림자 미세스 카프 2, 동백꽃 필무렵 등에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손담비는 현재 IHQ 예능 언니가 쏜다 MC로 활력하고 있습니다 이교육은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로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같은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한 2010년대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쇼트트랙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던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을 20년 가까이 떠받쳤던 선수입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성인부의 김윤만, 제갈, 성렬 등 쟁쟁한 선배들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보이며 1997년 1000m와 2001년 1500m 세계 기록 수립을 비롯 세계 선수권 4회 우승과 올림픽 6회 참가 기록이 있는데요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20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온 가족이 빙상 국가대표 출신인 빙상 명문가로 은퇴 이후 예능에도 반짝 출연 지난 9월 IHQ와 전속 계약했습니다 이교육의 어린 시절 피거스케이팅 고치인 어머니 이인숙 씨의 뱃속에서부터 얼음판을 지친 진짜 모태스케이터인데요 4살부터 취미 수준으로 얼음을 타다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그냥 교내 롤러스케이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타공인 빙상 신동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살 돌 동생 이교연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으나 형에게 밀려 피거스케이팅을 했습니다 손담비의 성경통독 단톡방 과거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 348회는 1부 12.1% 2부 10.8%를 기록하며 금요일 밤 안방극장의 웃음을 책임졌습니다 손담비, 성훈, 유노이노, 박나래의 리얼한 일상이 전국 혼자남녀의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밤 특집에서 손담비는 퇴근 후 소파로 직행 만사가 귀찮다라며 일상에 지친 현실적인 면모를 보겠고 겨우 몸을 일으켜 미뤄뒀던 집안일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트로트 방송을 보던 중 흥을 참지 못해 나홀로 댄스 파티를 펼쳐 시청자들의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든 손담비는 우아하게 성경을 통독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손담비가 성경통독 단톡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손담비가 잠들기 전 성경통독을 하려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날 손담비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통독방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손담비는 멤버들의 반응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통독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성경통독방은 90일동안 성경책 한 권을 읽는 모임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손담비는 자기 전 침대 위에 누워 스탠들킨 뒤 성경책을 읽기 위해 성경통독 단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담비는 성경통독방을 확인해 보더니 오늘이 몇 장이었지 다 완독이네 나만 안 읽은 건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래는 성경통독방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성경통독방 멤버는 총 11명인데 전부 유명인이었습니다 성경통독방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담비 리오웜 공효진 미스코리아 출신 이하니 소녀시대 수영 수영의 연인 정경호 그 외 전부 11명입니다 손담비의 친구들 여성 연예인들 중 서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효진, 정영원, 손담비, 소희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갑은 아니지만 맏언니인 소희, 공효진과 막내인 손담비와의 나이 차이는 3살 비록 이들은 나이는 달라도 서로의 종교와 성격이 맞는 공통점으로 찐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성격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접점 때문일까요? 실제로 명절때는 서로의 지배가 함께 전을 붙이거나 어머니들과 다같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족과 같은 사이입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우정이 영원하시길 기원합니다 손담비, 리오원, 억대선물류모 손담비와 절친인 탤런트 정영원은 지난 8월 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억대 선물 공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김씨가 손담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동차, 명품 등을 선물한 리스트 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손담비 정영원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 동백꽃필무협 촬영 당시 김씨가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 간식 등을 선물하며 손담비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영원이 김씨에게 차량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에 관련해서는 선물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규혁의 최순실 문화 이규혁은 2016년에서 2017년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 케이트에 연루되며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규혁은 장시호와 최순실 사이 중계 검토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무로 고통을 겪은 손담비 이규혁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station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добр